지난 시간에 우리 참토랑 저희들끼도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을 계속 했었는데 내년 1월로 대신 한국대 좀 많이 오게 됐고요 1월달에 저희가 내년에 20주년 대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대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 인천 또 인도네시아 우리 아시아에 있는 지역을 저희가 후반기에 방문해서 초청 우리 이번에는 조선족 시벤시 회원들이 몇 분 오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부산에서 조선족 시벤시 회사가 있어서 이번에 오신 우리 양승무 심장 원영성 연합회장입니다 양승무 회장님하고 또 조선족분 또